오늘 제목이 철저하든지 처절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 Excellent and Be Extreme 이란 말인데요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사업장 신방을 갔다가 우연히 그 액자에 붙어 있는 글자를 보고 아 이거 써야겠다 생각했었는데 한 달이 지났나요? 지금 써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오래됐죠 22년 전에 1997년도에 마로니의 공원 해와동에 가서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 이름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인데 아주 사무엘 베켓이라는 원작자가 지어서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데 최근에 대구에서 이렇게 공연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작품에 나오시는 주연급 되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신구 또 박근영 씨 이 두 분이 하는데 원래 이 두 분은 연기자로 TV에서 많이 뵙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짜 실력이 있는 분들은 연극에서 뵙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분들이 나이가 신구 씨는 1936년생이고요 박근영 씨는 194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들인데 아직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제가 누군가에 또 도움을 입어서 한번 참석해서 본 적이 있는데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 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나이도 많으신데 불구하고 그 많은 수많은 대사들을 다 외우고 그것도 시간이 두 시간씩이라는 거예요 두 시간씩 TV에서 하면 사실은 중간에 컷 하고 틀려도 할 수 있는데 연극이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탁월하게 오늘 말씀처럼 Be Excellent 그리고 노구를 이끌고 아주 극적인 연기를 많이 했어요 Be Extreme 그 극한 연기를 다 하고 아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두 분의 여련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홍과 열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제가 감동을 받고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철저하든지 처절하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는 위대한 삼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이 만물 안에 피조물도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여수와 이장에 나와 있는 라합과 두 정탐꾼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그의 역사와 통치하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치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인생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입사지에 나와 있는 그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라합이 이야기를 하고 정탐꾼이 또 이야기를 하고 라합이 또 그 순종하고 정탐꾼이 오고 맨 마지막에 보면 두 정탐꾼이 성공적으로 모든 정탐을 마치고 강을 건너 물을 건너서 여우수와 앞에 나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성공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므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멋진 보고를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흡은 지금 급하게 지금 쫓겨서 오고 있는 두 정탐꾼을 성벽 꼭대기에 있는 3대 그 곡식 밑에 숨겨두고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 두 정탐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더만 이 청한단 말은 영어성이 뭐니까 I pray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숨겨두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있어요 저와 당신은 통하는 사이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여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도 당신께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대한다 말하는데 이 선대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헷세드 헷세드라는 뜻은요 언약관계에 있는 상호적인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하는 관점을 말해서 그것을 헷세드라 합니다 나와 있죠? 상호 언약관계를 갖는 대상에 대한 의무를 전제한 성실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그 선대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자기 본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지금 라합이 쓰임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쪽으로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지로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사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완전한 방향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고 라합도 두 정탐꾼도 우리 모두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처럼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지금 라합은요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하나님의 헷세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헷세드를 두 정탐꾼에게 지금 흘려버린다는 의미에서 내가 너를 선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보세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 인자란 말 은혜란 말 헷세드란 뜻이고 진실이란 말은 에메트란 말입니다 앞에 1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증표란 말도 참 진실한 표기 때문에 에메트입니다 헷세드 은혜 인자 에메트 진실 진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 헷세드란 말 진리 에메트란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과 두 정탐꾼은 동시에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호적입니다 10편 18편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을 보이시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비로움을 행하는 상호 언약관계에 기초한 그런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8장 10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과 두 정판꾼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준비된 사람끼리 만났고 뒤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라합과 두 정탐군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실제적인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10편 25편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다 편만하지만요 그 집중적인 사랑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삶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두 정탐군을 통해서 자비를 입는 것이고 또 두 정탐군도 준비된 라합을 통해서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 마침이란 말 헬라어의 텔러스란 말은요 영어에 and, and란 뜻인데 우리 극장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빡 올라갈 때 뭐가 뜨죠? e and, 집에 가세요 마쳐야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냐? 목적을 이루어야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신학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벤시아 파시바라는데 이건 뭐냐면 수동적인 순종이란 말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범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성은 하나만 변해도 천국까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게 되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갈 우리를 살리기 시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누가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어린 양처럼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당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율법적인 순종은 치밀하고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브 댄시아 악티바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순종 적극적인 행위의 순종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은 율법에 게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은 이 두 가지 차원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차원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따라가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셨사오니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수행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라합도 철저하게 율법의 모든 개명과 조항을 다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예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라합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숨겨주고 알아서 가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가서 산에서 숨어 있으세요 뒤쫓는 자들이 발각할 것이니까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숨어 있다 가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이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감동받은 두 정탐 분이 뭐란 말하니까 우리가 떠날 테니까 떠나고 나면 붉은 줄을 메어서 달아 놓으라 그리고 붉은 줄을 나중에 메고 있다가 우리가 열의 고성을 점령하러 오면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너희 집에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으라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이 붉은 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사망이 저주가 와도 다 넘어가는 것처럼 그 혼돈스러운 열의 고성 점령지에 사실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쁘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식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메는 것이죠 붉은 줄 이 6월절은 저주가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잠깐 우리가 믿고 감정의 동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쟁취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시고 에베스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군정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영적 무기를 갖추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14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룡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냥 붉은 줄 딱 한 가닥만 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붉은 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붉은 줄을 시장에 가서 가장 두껍고 긴 거를 매달아 놓았을 것입니다 여기도 매달아 놓고 저기도 매달아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원의 줄을 매달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발 뻗고 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곧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것인데 우리 집만 괜찮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제가 먹이고 입혀주고 다 할 테니까 우리 집에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우리 집에 숨어 있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헷세드 에메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헷세드 에메트를 계속 알리고 베풀고 전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빠짐없이 다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절하게 영적인 완전군정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다 소진된 때까지 완전한 연소가 될 때까지 완전히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녹수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고 달아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정당군의 끝까지 신을 지키고 의리와 신뢰가 우리와 주님의 상호관계 해세드가 되고 진실한 표 에메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든지 처절하든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끝까지 사명의 길을 마치고 가고 마침내 다 마쳤듯이 우리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들이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붉은 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 가닥만 맨 것이 아니라 수십 가닥을 매고 또 구원의 붉은 줄을 맨 집에 구원 받듯이 이웃에게 전응거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삶을 다 같이 모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외쳤던 라합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이 마지막 때까지 신의를 버리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의 해세드 그 은혜를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해세드를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들 다 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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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